달라이라마의 관영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열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양면을 함께 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파괴적인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한편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낳는 생각과 감정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분노와 증오의 힘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여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려고 결심할 때 단지 어떤 경건한 소망 즉 내 안에 노여움이 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든가 내게 미워하는 마음 얻기를 바랍니다. 라는 등의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보다 깊은 차원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수련에 전념하고자 하는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일생을 통해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증오심을 가라앉히고 그 반대 즉 이타심을 일깨우는 노력이 평생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불교 철학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대부분은 과거의 습관과 옥카르마에 기인하며 그것은 사유와 느낌에 대한 개인적인 성량의 근원이 됩니다. 아무튼 온갖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때 그것은 수많은 문제와 위기, 고통과 불행을 일으킵니다. 의식적인 수련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노여움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의 덕제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불헌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신수행의 핵심은 익히고 또 익히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본질은 보다 많이 사용하고 보다 많이 개발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심을 키우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일깨우고 발달시켜야 합니다. 달라이라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